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국당 의혹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 후정이 발생한 것을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회성처럼 나타나 700만 표를 어떻게 봤습니까 그런 것에 의문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의심하거나 모든 과학의 여러분들 출발점이 의심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왜 저럴까 이게 없는 겁니다. 여기 한 분이 보시니까 700만 표를 어떻게 봤냐 조국당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하루아침에 장당에 700만 표를 없냐 700만 표를 어떻게 얻냐 이야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정당투표 결과를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뭘 이야기 합니까 이 그래프는 여러분 뭘 이야기 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하고 그 다음에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에게 일정 퍼센트를 나누어서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표를 더해 주게 되면 다른 정당들은 표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8.25% 미래한국당 표에서 8.25%를 훔친 게 아니고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에게 이런 표를 더해 주면서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지수를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에게 이런 더해 주면서 전체 득표수는 100%니까 다른 정당이 마치 빼앗긴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정상투표면 모든 정당이 0값을 중심으로 중첩된 여러분들 그런 종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이 보시게 되면 위는 20대 총선 2016년 총선인데 전형적으로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덜했던 선거입니다.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값 그래프가 모든 정당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하단이 21대 총선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인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뭐죠 더불어시민당은 플러스 쪽으로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쪽으로입니다. 이게 뭘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더불어시민당에게 표를 더해 주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사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조국당 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더했습니다. 표를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료 제공 드리고 제야전문가 이름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추가 분석을 하게 되면 몇 표를 더해 줬는지를 다 계산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의 비례정당 무슨 무슨 연합 더불 무슨 신민연합인가 하는 데하고 조국개혁당에게 각각 훔친 표수 가운데 몇백만 표 정도를 나누어 집어넣는지가 다 여러분 계산이 돼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선거결과입니다. 이 2016년 총선은 이 그래프만 딱 보게 되면 2016년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을 보게 되시면 이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정의당에게 표를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정선거 세력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오랜 역사와 관록과 경험을 갖고 있고 특정 정당과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2016년 여름 총선이 박근혜 정부와의 치료진 선거인데 경남 창원 성산구 선거를 보게 되면 정의당의 몰표가 여러분들 더해진 흔적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차익값 그래프가 좌우대칭입니다. 2019년 4월 3일 보궐선거는 노회찬 후보가 이런 불의의 사고로 여러분들 유명을 달리하고 난 다음에 치료진 선거입니다.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양보를 해 가지고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가 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6.3 정의당 플러스 7.7 오차범위 0에서 3%를 크게 벗어납니다. 뭘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자유한국당 후보 상당히 많은 표가 정의당한테 더해졌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단일화가 안 돼 가지고 60대 40으로 표가 더해집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위조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다음에 정의당 함께 60% 더해주고 더불당 함께 40% 더해준 선거입니다. 그게 2020년도 4.15 총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번 선거도 유령사전투표자수를 한 300만 표 이상 정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일정 비율로 조국개혁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위성정당의 표를 나누어 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역시 장영우 후보가 여러분들 보내준 이 자료를 가지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6.67%를 갖고 더불어민주연합신민이 26.70% 조국혁신당이 24.25%입니다. 조국이 여러분들 선전한 게 아니고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그냥 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위조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몇 대 몇 비율로 얼마 비율로 이룬다 했는 것은 검시에 알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687만 표를 얻은 겁니다. 이 표 가운데 상당수가 뭐죠? 보너스를 받은 표일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26.70% 국민의 미래가 36.67%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24.25% 자유통일당이 여러분 2.27%입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받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표입니다. 복잡함을 좀 들기 위해 가지고 대전광역시의 4월 10일 총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비례대표 투표 정당투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전부가 다 풀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부가 다 여러분들 6% 8% 됩니다. 조국혁신당을 더 많이 밀어줬다는 겁니다. 누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조작범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한 조작범들이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300만폐 이상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넉넉하게 지갑에 그 가운데 비율을 조국혁신당을 밀어주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친문하고 친명이 일정한 거래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냥 다 순응하지 않습니까 그 순응하는 걸 보면서 친명과 친문 사이에 거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거래가 조국혁신당의 표를 몰아줘 가지고 지분을 보호하는 쪽으로 작업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딱 대전광역시만 보더라도 거의 두 배 한 세 배 정도 더 지원한 것 같아요. 두 세 배 정도를. 이렇게 해서 친문과 친명이 여러분들 거래가 이루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은 지금 보시게 되면 오차범위인 2에서 3% 정도를 벗어나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전부가 다 풀렸어 조국혁신당은 전부가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보게 되면 그냥 조작한 겁니다. 조작을 했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전부 다 조국혁신당에 준 게 아니고 80대 20 60대 40 정도로 배분해 갈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 이런 표를 집어넣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의 미래나 자유통일당이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겁니다. 꼭 같은 현상이 이런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의 특정정당이 표를 빼앗아서 더해 준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위조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과 자매정당의 이런 표를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표를 더해 주니까 다른 쪽에는 표를 마치 빼앗긴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 것이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표를 조작한 거고 시간이 가면 몇백만 표 정도를 조국혁신당에 집어넣어주고 더불어민주당에 얼마를 줬는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약 680만 표에다가 더해 준 표를 빼면 본인들이 실력으로 받은 표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도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연합을 4% 강릉시 고성군 5.97% 이걸 보면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표를 밀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분명한 것은 조국혁신당에게 훨씬 더 표를 많이 준 겁니다. 이 차익값이 크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 많이 더해 줬다는 겁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오차범인 0의 3%를 현장이름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조국혁신당에게 어마어마한 공짜표를 선관위의 사기 조작범들이 집어넣어준 겁니다. 조국혁신당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론을 조작해 여러분 여론을 만든 다음에 조국혁신당을 띄워가지고 조국혁신당의 여러분들 표를 더 많이 넣어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국민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국민의 미래는 자유통일당은 표를 마치 빼앗은 것처럼 차익값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미래는 덕표율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 그 효과가 더 큰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강릉시에서 얼마를 훔쳤는 강원도에서 얼마를 훔쳤는지라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추계가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마어마한 표를 조국혁신당에게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그냥 개판입니까 개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서울특별시에 몇 개구만 본 겁니다. 서울은 역시 이런 조작을 많이 했죠.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3.52 3.9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표만 보더라도 전부가 다 불러쓰고 오차범위인 0의 3%를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다 조작이 됐구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율을 올려줬구나 선관위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 사전투표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더해줬구나 더불어민주연합에. 그런데 훨씬 더 많은 표를 조국혁신당에 더해준 겁니다. 9.26 7.93 9.24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람들이 약조를 해 가지고 조국혁신당에 더 몰표를 줘 가지고 그냥 두 체제가 공존하는 쪽으로 그렇게 친문하고 친명이 그렇게 해서 약조를 하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국민의 미래는 어마어마하게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죠. 한쪽이 표를 몰아줬으니까 당연히 빼앗긴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국 열풍이니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만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문제를 현재로서는 참 해결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참 딱하게 된 거죠. 나라가 딱하게 되어 가지고 이대로 가면 이런 선거제도를 가지고는 이제 우파진영에 승리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놀라운 것은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네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조작을 한 거죠. 그래도 입 한 번 뻔 것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겁니다. 정말 나라가 망하는 일이 된 겁니다. 나라가 국민들이 참 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짓이 1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이번에는 무재벽히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뭐 정치평론화하는 사람들 다 그냥 뭐 그냥 거짓말 대잔치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냥 본인이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지탱이 되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선거를 하든 말든 관계없는 그냥 컴퓨터를 돌려 이런 결과를 다 만드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선거를 다 만든 것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 하고 2020년 4.15 총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해 가지고 다 선거 결과를 만든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조국 혁신당을 띄웠는데 자기 힘으로 그렇게 700만 표를 얻은 게 아니고 전형적으로 지역구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발표하고 유령사전투표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